네, 참 기나긴 폭염입니다. 어제 36.9도로 올드력 가장 더웠던 비용 차이가 와모랑 왕씨라고요? 포토로 안전 돌려서 잡아주도록 할께요. 파란친구가 크고 노란친구가 작나요? 어떻게 지나봐야 돼? 포토로 대충 잡으면서 갈께요, 이제. 일단 1대1로 싸워야되는거 6명 중에 2명 했죠? 6명 중에 2명 3명 중 리아라랑 후레이드는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나? 싸우다가 죽는거 아니야? 여기서 저장 생각보다 좀 기네. 생각보다 좀 기네. 아까 내가 여기로 간다. 공격 6명 kilogram 6명 2명 2명 3명 1명 2명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이거 길이 없는데 어디로 가라는거지 나만 못찾는거구나 ikat 고생 잠들어 도망치자? 여기가 아니고 아 이쪽으로 가지구나 이쪽으로도 길이 나이 칩트릭은 무조건 도망가야죠 절대 싸우면 안되거든요 도망치자 아 네 안녕하세요 한방에 피가 그냥 똥피가 돼버린다 도망치자 아 뭐 보물상자 다 칩트릭이야 도망가 도망가 쉬워 자 여기는 헤로이드네요 어? 여긴 지상군의 거점인가? 꽤나 허름하네 요거까지 다 깨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보스죠 잠깐만 작전에서 했다데데데데데데데데 넷 그리고 틀러 잡고 야 잠깐만 단연데데데데데데데데데 rans 이산데데데데데데데 이거는 딜을 왜 이렇게 못 넣냐 마지막 층은 그냥 일자도로에요 죽겠는데 사과 젤리 하나 먹어 주고요 가드 스트라이크만 해 왜 싸워 그냥 밀리면 못 빠져나와요? 이렇게 다 아야 되겠니? 두 개 단라 치킨이 길어서 이틀은 이게 이번에는 2개의 Jahres이 이틀은 왜 이렇게 oncturnia Bu고 이틀은 왜 이틀은 왜 망치기 도움말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ட이 되는거죠? 오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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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겠죠? 네 어 주면 아마 잡을 것 같아 천밖에 안 나오네 뭔가 되게 이상하게 싸우는데 가드로 하지 말고 그냥 초패 할 필요 없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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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블렘 조각도 얻었죠 이렇게 다 켜놓고요 물약 너무 많이 썼는데 수동하면 안 되냐고요 수동하면 또 스킬 세팅 해줘야 되고 귀찮잖아요 수동하면 수동하면 캐릭터마다 스킬 세팅 다 해야되고 이래야되가지고 귀찮잖아요 Craig 조각 열차 열연 엔딩이 코앞인데 언제 또 그걸 또 세팅하고 있습니다 리아라는 안싸우나보네 자 가져갑시다 가져가면 싸우겠죠? 네 자동병은 쉽게 안나왔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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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를 막아 이런거 하지말고 그냥 너에게 맡기고 네거티브게임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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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쟤는 알아서 잘 싸우죠 아까 걘 법사여서 그런건가요? 이겨라 이겨라 요은이 이겨라 흠 흠 빠지랑 모빌카 네상으로 보내 주마 죽고 갈수이 흠 빠지랑 타조 이끌고 바로 어파 얘피 몇 남았냐 어 뭐야 별로 안남았네 잡았죠 운명은 때론 엄격하다고 남겨둔 넘겨둔 이제 한명 남은건가? 아닌가? 아 카엘 남았구나 카엘 남았네 카엘 카엘만 더하면 되네요 하트투하트를 손에 넣었습니다 진실된 보습을 바라보는 이를 위해 어떤 세계나 장소에서도 나타난다 뭐야 내가 한명 놓치고 지나갔나? 카엘 거 놓치고 지나갔나요 제가? 뭔가 하나가 빠진 느낌인데 카엘 거 놓치고 지나갔나요 이긴한데 위치는 기억 안 나요? 하다보면 나오겠죠 키트릭 키트릭은 무조건 튀어요 얘하고 싸우는거 아니에요 터치고 지나갔나요 파인애플 젤리가 있지만 담당자 그니까 이끌만하면 스튜트릭이 나와요 스튜트릭은 뭐 도망다니면 되나 생각보다 던전이 복잡하구나 짜증나게 구성이 되는데요 위쪽에서 내가 안했나보다 와지컬이라 생각보다 오래걸리는거라구요 그건 아닌데요 스튜트릭은 왜 쥬다스 있던데 거기 주변인거 같은데 쥬다스 있던데 거기 주변인거 룬이방 길 2개라구요? 룬이방의 길이 2개였어요? 룬이방의 길이 2개였어요? 룬이 있던데가 쥬다스 있는 데가 아니고 룬이방의 길이 2개였어요? 룬이방의 길이 2개였어요? 내려가야돼 킬계속대로 룬이방의 길이로 룬이빔 그리고 도망치는 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네요 도망치는 거 없으면 진짜 짜증 났을 거 같은데 여기가 로니 방이었나? 어? 그러네? 방이 두 개네? 이쪽에도 길이 있었구만 어 이거 못 봤어 한참에 해냈을 뻔했어 얘기 안해줬어 한참에 해냈을 뻔했어 여기 길이 하나 더 있었구만 자 저거 칩트릴 거 같은데 일단 건드리기 전에 뭐야 한 방에 죽었어? 어? 야 말도 안 듣다 와 무슨 무슨 열심히 키우면 뭐해 그냥 한 방만은 뒤져 어 근데 사라지는데 여기가 여기가 진행 방향이고 여기 말고 칼 어 칼 그 뭐냐 조각 얻는데 엠블렘 조각 얻는데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원래 진행 방향인 것 같고요 여기가 원래 진행 방향인 것 같고 여기 말고 다른데 길이 있을 겁니다 거기 지나.. 거기 갔다가 이제 돌아오면 되겠죠? 거기 갔다가 돌아오면은 될 것 같고 여기가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까.. 스트리가 아니지? 기적의 물약을 손에 넣었대요 이 새끼노.. 포션.. 이라고 불러야겠네? 사과젤리를 손에 넣었으면 칩트릭일 것 같은데.. 미라지망토? 미라지망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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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스망토 오.. 광속성 암속성을 갖다가 적의 공격에 잘 안 맞게 된다고? 미라지망토 주다스가 오우지어스망토 미라지망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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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라지망토 세 명만 그럴싸한거예요 여기 옵션..뭐 따로 특수옵션 안 붙어 있는구나 여기다 여긴거 왔죠? 우리 카일 죽여버려 죽여버려 섬광총 섬광총 이렇게 못싸워 섬광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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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움직이니까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눌렀네? 제가 움직이니까 죽을 것 같은데요? 혼합 젤리 하나 빨아주고 써봐 셋이 안 붙어있으면 해피의 능은 없어요? 혼합 젤리 하나 더 인사 적립 성광추 성광추 어감이 되게 이상한 것 같다 사과젤리 또 먹어주고요 왜이렇게 왜이렇게 격쎄냐 이거? 아 잡았다 더 이따 잡았죠? 충격파의 그 충일겁니다 됐어 다 얻었어 리아라건 없죠? 리아라건 없을거 같애요 리아라건 없을거 같으니까 이제 아까 있던대로 다시 돌아가주면 되겠죠? ắc 여..여기로 가야되는건가? 길이 쪼금 복잡했죠? 여기였을까요? 여기였을까요? 여기다 도착 바닥엔 델리스 엠블렘이 그려져있습니다 저기다가 엠블렘들 다 꽂아야되는건가? 엠블렘 5개 얻은거 같은데 여기다 아이템 써가지고 엠블렘 박아야됩니다 요리 하나 빨아주고요 자 여기서 저장 별로 안싸우고 와가지고 상관없네 여기서 조각 써야되는구나 여기서 조각 써야되는구나 여기서 조각 써야되는구나 오케이 아 플레이트에 조각을 다 끼워야되네 여기다 끼우면 되네 문이요 열려라 진실의 길은 오오 오오 오케이 가기전에 일단 네 어 이제 장비 세팅을 또 다시 해줘야되나? 맥인교이스 이렇고 맥인교이스 이렇고 맥인교이스 이제 진짜 거의 끝난거 같은데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으 으 으 잘 죽이는군요 저것들 네 저 해고연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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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걸리는거 보소 부연소환인거 같아요 부연소환 이게 레벨이 높아야지 쓸 수 있는 기술인데 막보 거의 앞까지 온거같은데도 아직도 레벨이 낮아요 레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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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이세이버 소유브라이트가 제일 간진데 못볼꺼않네 그리고 디바이세이버는 왜이렇게 안 얻어지는거야 타마구시의 호구를 손에 넣었습니다 타마구시의 호구? 이런 호구.. 어? 아.. 오오.. 방어 횟수가 10이레나 돼? 뭐지? 크레머색 볼드아머를 손에 넣었대요 볼드아머? 오오.. 용사 길가메씨의.. 엄청난 모식이래요? 은비아 엠 이 레스토리 레벨 이메이케 이메이케 와 뭐야 이거? 아 진짜 너무한거 아니니? 오 이건 흐릴된 게 직장에 것って 광에서는 되나? Мы 흐름을 흐름한테 여으히러 가면 너도 좀 이런거는 뭐 해? 이제 나는 kef's 저에게는 흐름은 제발 미치겠네 또 그 카일 일행의 행방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accepted. 아니 그거 뭐냐 오토로 해가지고 뒤에 있는 애들 끊으라고 작전까지 해 놨어요 정수를 막으라고 정수를 막으라고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수순도 주문 외우고 있는 애를 갖다가 때렸어요 마법으로 때렸는데 안 끊겨요 왜 안 끊겨? 뭐가 문제야? 왜? 왜 안 끊기는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똥게미라 그런가? 흐흫 어어씨 자 기다려봐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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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흨 흑 흑 흑 흑 흑 흑 일정 게임 일단 2상 넣어야지 깨져요 얘들도 다 무시하고 그냥 갈까? 얘들도 그냥 무시하고 도망갈까요? 얌울・scheid! 위ป회ade 인기 pot! 하나, 둘, 아살아운하용 큰형 듣다 오 ý진 brac 완료 입장 뭐야 얘네들 안사라져? 진짜 획득 좀 스페겨워 해고 잘 싸웁니다 잘 싸웁니다 잘 싸웁니다 어 얘들 왜 이렇게 안죽어? 얘들 왜 이렇게 세냐? 지금 이 파티 애들 진짜 센 것 같아요 안죽어 저기 저 일디아 두 마리 잡았네 이은찬 선열 허광선 이은찬 선열 허광선 이은찬 선열 허광선 황혁선 이은찬 선열여광선 이은찬 선열 허광섭 이 친구들은 별로 안쓰니까 그냥 빠르게 잡구요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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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수 없다고 특선 샐러드 이거 쓸 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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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들기 해야 돼 Previously 내일 먹기 헬 써줘 헬 어 그래지 내가 이제 코 아픈데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빨리 이겨줘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잘 싸운다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오케이 잡았다 타바구시의 호구 여기 갔다가 자 로니한테도 타바구시의 호구 성령의 벽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아까 여기서 죽었었죠? 어 블랙코럴? 아까 전에 무슨 골드메일인가 나왔었는데 블랙코럴? 이게 왜 나오지? 블랙코럴은 뭐야 아이템이 랜덤인가? 블랙코럴? 블랙코럴? 어 뭐야 어? 아까랑 다른게 나오는데? 아 아니구나 여기 여기구나 아 여기였구나 여기 여기였구나 아 그래요? 히든 던전 여는 열쇠요? 내가 잘못봤네 어깨 에드 던전 여는 딱 상태에 적 보고 그 큰 놈 나오잖아요 개물같은 놈 나오면 무조건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걔는 조금 도망갈게요 걔 약간 이스3에 나오는 갈발한 잡기 직전에 나오는 그 몹더.. 몹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스3에 나오는 그 엄청 큰 개물이 있잖아요 마지막 동놈의 아가지고 접촉촉 해야되는데 오 영창가속 4까지 올라갔네 쟤.. 빨려봐 라스트 펜서? 오케이 딱 봐도 주다스가 써야되는 물건인 것 같죠? 적 격파시에 HP 해보? 잠깐만 주우렌달 빼고 아 얘한테 껴야겠다 라스트 펜서 얘가 껴야겠다 어? 입과 이 세이브 포인트가 연결되어 워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대요? 어 이제 여기 이제 끝인가? 근데 이제 끝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끝이야?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정비하고 오면 돼요? 정비하고 오면 돼요? 정비하고 오면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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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쟤.. 너랑 쟤... 아.. 다 왔다.. 힘들었다.. 빨리 나자 고속비행 고속비행 에? 상점 있어요? 어디 상점? 여기 갈려고 했는데? 표혈 차이 안나와요? 여기 아니고 혹시 모르니 리네마을 갔다오죠? 리네마을이 처음 마을인가요? 맨 처음 마을인가? 여기 다 사주고요 운명의 병 고모였던 마을이요? 고모? 왜 기억이 안나니? 고모? 그 약해빠진 녀석 말인가? 고모와라 고모요? 고모가 어딨어? 고모와라 고모 처음에 배타고? 아 니아가 배뛰어서 간 곳 자 어디 부분일까요? 노이 슈타트? 노이 여기 거기까지 가야되? 멀리 또 가야되네? 빠르게 발전해서 날라옵시다 이 녀석은 여기가 도움밍의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좌석은 뭐 어딘지 위치 파악했어요 저 마을이군 왠지 이거 타고 있으니까 버드 미사일을 쏘고 싶어지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되요 여관에서 일단 하루차장 오른쪽가가지고 검사한테 말걸려구요 알겠습니다 천일의 수련을 쌓고 만일의 단련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승분한 순간 겁나는 수련의 길을 걷도록 난다 고이츠 저식이 아닌가? 아 하드 해놓고 말걸려야 된다고요? 어떻게 바꾸지? 아 하드 해놓고 말걸려야 된다고요? 어떻게 바꾸지? 힘든 스윙을 쌓고 있나 보건 그런 내게 새로운 힘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문셀렉터다 문셀렉터로 입수했습니다 일심으로 정직 안하도록 하여라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어깨어깨어깨 천일에 수련을 쌓고 만일에 단련을 필요로 한다 우리 승부는 아닌가? 안나오는데요? 셀렉트 누르면 셀렉트... 전투중에 캐릭터는요? 일단 가봅시다 이제 가면 되는거죠? 이제 가면 되는거죠? 이제 가면 되는거죠? 오싱? 이제 막고만 앞에 두겠습니다 이제 뭐가 두렵겠습니까 가져와 저 검사가 난이도 이즈에 열리게 해주는데 아 그래요? 이즈에 열리게 해주세요? 아 제가 아니고 다른 애에요? 어? 어떻게 하지? 다리쉐이드? рус아 이즈에brand ? 이즈 주운새한테 한번 가봅시다 이즈붐은 오니까 이즈붐은 와야된다 여기다 여기다 바로 그 에잎 알려지지마여 와모가 쉽게 깨잖아요 하드로 한 번 깨볼까요? 하드로는 불가능한가? 셀렉트? 불러도 안 바뀌는데요? 아, 캐릭터가 껴야돼요? 셀렉트를 여기서 누구한테 말 걸어야됩니까? 얘한테 말 걸어야됩? 똑같이 생긴 검사가 있어요? 저게 아닌데? 저게 아닌가? 고마워 뭐지? 여기 아닌가? 이 친구인가? 이친 건가? 도시 사진을 찍는다 이 친구인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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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으로 노말로 갑시다 충분히 깨는데 아 당연히 노말로 할거에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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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요? 여야 크레스타죠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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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럿 예 예 된건가? 된거에요? 오 이지 생겼다 오 이지 생겼다 후! 이제 돌격! 이제 엔딩을 향해서 갑시다 추미 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즈아!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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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그 뭐냐 뭐 먹는 것 중에 그 뭐냐 상태이상 안걸리게 하는 그 뭐식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만드는거에요? 요리 상태이상 면역 상태이상 면역요리 뭐였었죠? 상태이상 면역요리 상태이상 면역요리 저 그럼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오겠습니다 마지막 싸움 전에 마지막 지금 이제 마지막 싸움이거든요 마지막 싸움 전에 잠깐 화장실 좀 아 화장실 가기 전에 저거부터 젠장 두부 계란 계란 오 연어 우너 자 일단 네 어 화장실 좀 갔다오겠습니다 뭐 가즈아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아멘 아멘